부산 국제영화제 개막 7일째인 오늘, 올해 처음으로 중구 일대에서 새롭게 선보인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커뮤니티 비프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코너인 커뮤니티 시네마도 오늘 저녁 영화 양만의 무기 상영을 끝나면서 커뮤니티 비프가 준비한 영화 17편의 상영과 한국 고전 영화 사진전 등이 문을 닫았습니다. 영상산업센터 컨퍼런스 홀에서는 패트릭 휴지 감독이 영화 팬들을 만나 자신이 연출한 액션 코미디 영화 킬러의 보디가드의 촬영 전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영화의 전당에서는 미투운동 부산 대책위원회 진행으로 영화계 미투 이후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